안녕하세요. AP투자형부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펄어비스고요. 주목은 263-750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9월 7일 오후 4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펄어비스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다가 4% 반등이 나와주다가 결국에는 또 빠져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조금 깨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네요. 물론 여기서 바로 반등 나와서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패턴들도 있긴 하지만 살짝 그래도 생각했던 8만 5천 라인까지도 조금 벗어나게 되면서 살짝 위험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까지는 또 지켜주긴 했어요. 8만 3천 5백에서 8만 5천 구간 여기 밑에는 또 지켜주긴 했는데 살짝 위험한 부분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동영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또 많이 팔았습니다. 하루 들어왔다가 또 바로 다 팔아버리는 이런 외국인 기간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가 조금 들어오긴 했네요. 어느 쪽에서 들어왔나 보게 되면 보험이랑 투신 쪽 기타 외국인 이런 쪽에서 들어왔네요. 물론 많은 양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매수가 찍히고 있다는 부분에서 또 뭐 괜찮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쪽에서 또 열심히 많이 팔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분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늘 좀 강력하게 좀 장 초반에 상승이 나아주다가 흘러내리는 이런 케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상당히 좀 거래가 많이 진행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위에서 여기서 또 공매도를 누르는 그런 물량들도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KTB 증권에서 이제 그런 주가 상향을 목표가 상향을 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도깨비랑 GTA 포켓몬이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가 상향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 도깨비 내용이 들어간 도깨비 내용이 들어간 리포트는 제가 쓸 때는 처음인 것 같아 보여요. 지난번에 나왔던 것도 이제 흑색 사막까지만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었고 도깨비 얘기는 도깨비에 대한 평가는 특별히 막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번에 이제 KTB 유쪽에서 이 도깨비와 관련되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한 10%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깨비는 게임 내 캐릭터와 상호작용 활공 및 와이어 액션 등 자유로운 이동 시스템 다채이로운 액션 플레이 등을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확보했다. 이를 고려할 때 GTA, 포켓몬, 젤다의 전설, 원신과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가 저도 원래 이거 GTA라고 GTA 느낌이 좀 나가지고 한번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GTA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매출 요걸로 GTA가 이제 1조를 찍은 것 같아 보이는데 만약에 뭐 이 GTA가 GTA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성인용 게임이죠. 성인용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깨비는 조금 더 그 연령 폭이 훨씬 더 넓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되는데 일단 GTA가 최근에 1조 찍었다고 최근에 제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GTA를 한번 도깨비랑 비교를 해보려고 그랬던 분이 있겠고 포켓몬, 포켓몬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도 게임인데 그런 IP를 활용한 그런 뭐 다양한 상품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많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IP 쪽으로는 엄청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깨비도 만약에 이렇게 도깨비 잡으러 다니고 도깨비 수집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포켓몬 급으로 되게 된다면 진짜 엄청나게 글로벌 쪽으로 히트를 하게 되겠죠. 뭐 젤다의 전설이랑 원신 같은 경우에 조금 잘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는 건 이 정도 그래서 도깨비 같은 경우에 2023년 3분기에 출시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초기에 분기 판매량 450만장 누적 판매량 1500만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하네요. 도깨비는 패키지 판매 외에도 부스트 아이템인 꿈의 조각 멀티플레이 추가 등을 통해 인게임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것 그리고 붉은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3분기 중에 출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네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다 내년 3분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붉은사막도 초기에 분기 판매량 450만장 누적 판매량 1500만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서 목표가는 11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하네요. 이런식으로 오랜만에도 리프트가 나온 부분이 되겠고 이것도 살짝 반영이 돼가지고 상승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도 그렇게 좋은 장도 아니었고 거기다가 지금 계속해서 공매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 차트가 조금 무너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루정도 더 지켜봐야겠죠. 추세를 회복을 하는지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이번주 화요일이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에요. 후한까지 84,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 되겠고 신한주 이런식으로 은봉 밑구리 길게 달고서 거래량까지 붙은 상태로 하게 되면서 이제 좀 단기 고점 느낌이 났는데 이거를 좀 조정을 바꿔서 다시 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에 전제조건에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겠고 조정을 더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면 8만 500원 부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거기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일단은 열어놓고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이거 빨리 올리려면 거래량이 붙으면서 어떤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하면서 뉴스라던가 뭔가 좀 좋은 소식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살짝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조정을 바꿔서 약간 시간이 걸려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같은 경우 이제 3월선 부근에서 마감되었네요. 일단 월봉이 마감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오늘 같은 경우 월봉 좀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좀 들어올리게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이 월봉 상으로도 8만 5백원 부근까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구 구간에서 이제 다시 반등 나와주는 요런 흐름을 이대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이제 8만 8천원 미로 좀 밑구를 달고서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요 안에 박스 꺼내서 행보를 한다거나 그냥 요런 식으로 좀 흐름이 나아주기를 바랬는데 물론 시간은 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좀 단계적으로 빨리 올리기에는 살짝 어 지금 힘이 많이 약해진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밑에까지 열어두고 진행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퍼르비스 일단은 지금 요구간 요구간 8만 3천에서 8만 3천 5백에서 8만 5천 구간 요구간까지 내려왔네요. 기존에 요구간 8만 5천에서 8만 8천 구간까지 한번 보고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요기를 깨트리면서 조금 내려오게 되면서 요기가 다시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요구간이 8만 8천 라인이 특히나 좀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 보여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8만 8천 한번 뚫어주긴 했었는데 완전히 뚫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버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뭐 당장 내일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살짝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조금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그래도 지금 게임주 쪽으로는 그래도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뭐 중국과 관련된 외교보장 왕이 방한 관련한 이슈가 있는데 뭐 이 왕이가 방한해가지고 또 시진핑이 방한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뭐 또다시 게임 섹터에 아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펄어비스도 거기에서 조금 반응을 보여줄지 요건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여기를 무너뜨린다. 8만 3천 5백원 무너뜨린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봉상 월봉상으로 보았던 대략적으로 8만 5백원 8만 5백원 정도 그 정도까지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8만 3백 이 정도 이 정도까지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좀 힘이 많이 약해졌다. 힘이 많이 약해졌고 시장에서 좀 관심도 약간 멀어진 부분이 되겠고 요 때 바로 반등 나와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대로 8만 8천 원 라인 무너지게 되면서 좀 빠져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조금 뭐 시간은 걸리더라도 뭐 괜찮은 회사다 보니까 괜찮은 회사다 보니까 그런 도깨비 얘기가 없을 때도 이 정도까지 올라왔었던 부분이 되겠고 요거까지는 도깨비가 얘기가 안 나왔을 때 게임스컴 이전에도 이렇게 올라왔었던 부분이 되겠고 요거 빠진 건 이제 중국 중국 규제로 빠졌다고는 하지만 중국 규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텐센트 텐센트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회사인데 텐센트 입장에서도 청소년 매출비중은 2% 정도 타격은 미미하다 그 외에도 중국 게임사들 1% 정도 타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텐센트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은 뭐 크게 영향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과도한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펄어비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2021 무료 추천 종목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아침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장 시작 전에 이런 공지사항 공지사항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장전 브리핑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그런 얘기들과 그리고 금일 국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장전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오늘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게 되고 9시 땡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명과 현재가, 얼마 기준 매수 그리고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문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 당일날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좀 단타 좀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P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죠 AP 테마주 검색기 이런 식으로 모바일 버전, PC 버전 출시를 해서 이제 이렇게 테마주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종 테마들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 하실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다운로드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